큰 일교차를 염두에 두고 옷차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부산이 20.8도, 양산은 18.9도로 선선합니다. 가을 바람이 불어와 크게 덥지는 않겠지만 한낮에 부산은 27도까지 올라서 활동량이 많으신 분들은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 곳곳으로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 동안 부산은 가끔 구름만 많이 지나겠고요. 대기가 불안정해지는 경남 서부 내륙은 오후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부산과 창원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20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부산과 울산이 27도, 양산 28도, 거제와 남해는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당분간 남해안은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동쪽 해안가로는 너울성 파도가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겠고요.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오전부터 비가 오다 늦은 오후에 그치겠고요. 모레 밤부터 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